오늘은 숙소가서 먹을까? 여기는 마노말로가 비둘기에 너무 많아서 아... 숙소가서 주기도 하니... 숙소가서 주기도 하니... 오늘은 위화 주기입니다. 어디 사냐? 바로 티켓을 받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티켓을 구매해 주세요. 티켓. 티켓. 저는 찾아내 티켓을 구매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빌딩에서도 검사하지 않았어? 여기 와서 검사했네요. 또 여기 또 입구 들어가기... 기존에 또 사진 촬영을 합니다. 버텨야는 돈을 벌어먹으려고... 여기는 타보보랑 시어터인데요.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영상을 통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길 따라가면 되나? 이 길은 며칠까지 갈지? 그리고 또 시작했어. 그리고 또 시작했어. 아, 여기가 타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황이체 원구는 먼저 판매하는 것 같은데... 끝이 아니겠지? 아, 여기가 타보는 게 아닙니다. 아, 여기에서... 여기가 타보는 타보보랑에서 바로 앞에 엠파이어 빌딩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네. 이렇게 부터가 너무 좋아서 배가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 아랫. 보니까 한창 더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진짜 멋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